이봐요. 왜요? 제가 먼저 잡았잖아요. 이래도 되는 거예요? 택시야 먼저 타는 게 있는데 아직 무슨. 뭐야. 뭐야 진짜. 괜찮아요? 어디 안 다쳤어요? 무슨 남자가 그렇게 부실해요. 뭐라고요? 완전 무매너 아니야? 그러게 왜 남의 택시를 뺏어 타요? 여자가 다 있어? 아이고 참아 참아. 여자 한번 타더만요. 아저씨 여자가 뭐 어쨌다 그러세요? 이 택시 제가 먼저 잡았거든요. 택시 제가 먼저 잡았거든요. 아저씨 이 택시 저보고 멈추신 거죠? 아 그럼. 좋아요. 제가 양보할게요. 양보? 양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바지는 어떻게 할 건데? 어? 알았어요. 택시비로 쓰던지 바지 수선비로 쓰던지 알아서 해요. 됐죠? 야! 저런 게 다 있어?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